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 오전 보고 내용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 수석 5명의 정적적 사위 포명은 지난 8월 7일 날 금요일 오전 대통령 보고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보고 이후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산하의 정무, 국민소통, 민정, 시민사회, 인사 등 5명의 수석을 불러서 일괄 사위가 불가피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점심을 앞두고 강민석 대변인을 불러서 일괄 사위 입장을 언론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수석의 교체입니다. 그동안 하반기 개각을 앞두고 간기정 정무수석을 포함한 일부 수석의 교체는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적적으로 전원 사위 포명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부동산 처분 자체와 부동산 민심 악화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이 잠실주상 복합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비싼 가격에 내놓았고 매각신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정격적인 전원 사위 포명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팔지 않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집을 일부러 내놓은 것이다 이런 시중의 비판 여론이 거세웠고 그것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문 대통령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 수석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런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현재 체제로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였다고 하고 또 비서실 인사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비서실이 책임을 제한다는 그런 사인이 청와대로 들어갔고 노영민 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화칸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결럽이 8월 4일과 6일 사이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승인 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결과 8월 7일 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4%로 총선 직후인 5월 첫째 주의 71%에 비해서 석 달 만에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결럽의 여론조사도 상당 부분 여권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민심추락은 결럽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우리가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운용상에서의 다수의 실책이나 불협함이 있었다 이 정도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지도 폭락에 대해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인데 설득 과정에서 비서실의 위기를 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건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도 눈을 감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진짜 이유입니다.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실패의 진짜 원인을 직시할 때 그때 문제 해결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청와대 수석들의 문제가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청와대의 수석들을 속재양으로 삼아서 그들의 옷을 벗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법이 없고 또 인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고치는 법도 없습니다. 잘못된 문제의 진단과 이에 따라서 잘못된 처방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처방을 내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소주승이라는 이름으로 야멸차게 시도됐던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등은 숱한 부작용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깔아문개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문제 처리 방식이나 현재의 부동산 문제 처리 방식이나 거의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이를 뒤이어서 해법 제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람을 매사람 바꿔서 해결될 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집불통, 소통불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책을 추진해왔던 수습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8월 9일 날 한국경제신문은 사슬에서 경제를 정치로 접근하는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경제도 정치로 접근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 오판과 실패를 더 이상 감추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문제 해결 역량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율 추락 등 총체적 난국의 측면에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그 밑의 수습들이 일괄사의를 포했지만 정작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될 정부와 청와대의 정책 라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신용조차 없다. 정령 기적에 선방을 하고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한국경제가 기적에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 경제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진단과는 완전히 다른 딴판의 그런 이야기들이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 물에 그 밥인 사람들로 청와대 진영을 다시 짜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숙고나 전면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책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정책에 관한 교조적이고 이념적이고 경직적입니다. 따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성난 민심과 대통령의 불통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성난 민심과 대통령의 불통이 서로 맞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크게 충돌해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있는 문제는 그냥 두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해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그러나 그 적절한 해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정부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그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창간됐습니다. 검색장에 공데일 누르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gong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